안녕하세요. 총보도법 첫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첫번째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수업 맥락과 중요한 것들을 설명드리고 빠르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보도법 스코어리딩입니다. 기존에 썼던 수업은 이 두가지 교재 중에 하나를 주로 썼었습니다. 이게 영어 버전이고 이게 번역 버전이에요. 잠깐 목차를 보면 GF 음자리표 Ciflat 및 E악기의 좋은김 R2 음자리표 D Dflat 악기 좋은김 음자리표 좋은김, 음자리표 좋은김, 음자리표 좋은김 이렇게 되어있죠. 기본적으로 음악은 두가지 방식으로 기록돼요. 스코어랑 레코딩으로 기록됩니다. 총보도법은 스코어로 기록된 음악을 읽는거에요. 악보에 쓰여있는 인포메이션들을 추려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지를 연구하는게 스코어리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음이 기록되는 음자리표가 어떤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그 음자리표에 따라서 관련된 이조악기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조악기들이 존재했었어요. 지금은 악기 개량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음색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조를 어떤 악기는 못낸네 이런건 없지만 18세기, 19세기 음악만 하더라도 당시의 악기들은 예를 들면 트럼펫이라고 하면 C조를 연주할 수 있는 트럼펫, D조를 연주할 수 있는 트럼펫, E조 트럼펫 이렇게 각 조마다의 악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배음렬에 의해서 소리를 냈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낼 수 있는 음들이. 악기 개량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악기들의 조음김 가능성까지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교제입니다. 이제 뭐가 문제죠? 너무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수업으로 끝날 수 있더라. 한 번 익숙해지고 나면 나머지 후반부의 수업은 와, 2조만 하다가 끝나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 수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본 수업에서는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물론 음자리표에 대한 2조 악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다루겠지만 오케스트라 악보에 한정돼 있던 영역도 실용음악의 재즈라던가 락밴드 음악으로 좀 더 확장시키고 2조 악기도 여러 실용음악 악기들까지 커버해서 조금 더 넓은 영역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다른 기존의 수업들과 좀 차별성을 갖는다면 좀 더 악보에서 찾아내는 인포메이션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음악을 또 어떻게 음악을 아날리시스, 분석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이 수업에서 음악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좀 더 그 인포메이션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두 가지만 미션을 드리면요. 우리도 심포니 음악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악기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겠죠. 머릿속에 오케스트라 악보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목관 파트, 그 다음에 금관 파트, 타악기와 부수적으로 하프, 피아노, 혹시 합창이 있다면 합창, 그리고 스트링. 이관 편성이라면 목관, 금관, 퍼커션, 스트링. 이 구성은 눈에 들어오시죠. 편성의 파악이에요. 악보를 보셨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제목이 뭔지, 작곡가가 뭔지, 악기 편성이 뭔지 눈에 들어오는 정보부터 흡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편성 파악에서 편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편적인가, 특수한가, 특수하다면 왜 특수한가, 그 특수함에 묻어있는 작곡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 순서대로 파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노먼클라띠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플루트 비슷하게 생겼고, 클라리넷 비슷하게 생겼고, 바수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뭐지? 영어식으로 읽으면 하우투보이즈, 오버아입니다. 불어식으로 읽으면 오버아라고 읽어서 오버에가 돼요. 꼬흐, 혼입니다. 그로스 개스, 베이스 드럼, 개스 글래흐, 스네어 드럼이에요. 편성 파악이 글자로 써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잘 될 것 같지만, 프렌치로 써있을 때랑, 젊은으로 써있을 때랑 달라요.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냐, 그렇지 않고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만 다룹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영어 버전, 이태리 버전, 프렌치 버전, 젊은 버전이 눈에 익으시는 거예요. 적어도 악기 편성을 봤을 때, 어? 이거 이태리식으로 써있네? 독일식으로 써있네? 이 정도는 이제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미션을 드립니다. 프렌치 버전하고 젊은 버전하고 봤을 때, 몇 개의 중요한 차이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에 오브아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어에서는 바순, 파고시라고 써있어요. 프렌치에서 혼, 꼬흡니다. 저만에서 트럼본, 포사우네라고 써있어요. 틴파니, 독일어 버전에서는 파오켄이라고 써있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비올라, 프렌치에서는 알토, 독일에서는 브라우시스, 브라우시체라고 읽을까요? 제가 독일어는 못 읽어서 전혀 다르게 써있습니다. 몇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악보를 보시던, 와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겠지만, 와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해서, 악기의 음색을 딱 머릿속에 못 떠올리시는 경우가 없도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잉글리시, 이태리, 프렌치, 저먼 버전의 악기 이름을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암호문을 한번 해석해보죠. The composition must use standard symphonic orchestra instrumentation. For your reference, FASO has the following instrumentation. 작곡 콩쿠레에 나와있는 요강이에요. 그래서 standard symphony를 써야 됩니다. FASO, 아마 주최측이겠죠? 주최측은 다음 악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2 플러스 픽, 2D1, 2 플러스 페이스. 오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인포메이션을 뽑아낼 수 있으신가요? 엄청난 약어로 써있죠? 우리가 오케스트라 악보에서 보는 full name과 short name도 아닌, 일단 여기에서 woodwind, brass, percussion, string 이 순서는 기본적으로 그룹으로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부터 a flute, oboe, clap, bass은 horn, trumpet, trombone, tuba timpani, percussion, half, string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flute 2대 플러스 피콜로겠죠? 2대의 oboe d1 얘가 뭘까요? 플러스는 뭐고 d는 뭘까요? 잠깐 이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3 플러스 픽입니다. 얘는 3관 편성입니다. 2관 편성 관이 2개라는 얘기고 3관 편성 관이 3개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목관이 2대냐 3대냐에 따라서 나누시면 됩니다. 플러스 같은 경우는 더블링이 아니고 d 같은 경우는 더블링이에요. 그러면 더블링과 더블링이 아닌 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2, d, 1이라고 써 있는 건 두 명이 플루티스트인데 피콜로 쓸 수 있다. 다만 두 번째 주자 보통 두 번째 주자가 더블링을 합니다. 두 명의 주자 중에 한 명이 피콜로를 부른다. 그러니까 플루트 2대 피콜로 1대 총 3대의 음색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동시에 두 번째 주자가 플루트 열심히 불다가 피콜로 써 있으면 플루트 내려놓고 피콜로를 들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플러스 같은 경우는 플루트 주자 3명 있지만 플러스 피콜로가 추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맥시멈 4개의 성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플루트 3대 플러스 피콜로 두 가지의 차이가 보이시죠. 그래서 다양한 요강들 다양한 콩쿠룰들 이런 걸 보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해놨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암호문 해독을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 예에서 중요한 거 얘는 지금 너무나도 짧게 요약이 돼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풀레임보다는 숏네임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악보 처음에는 인스트루먼테이션 나와 있고 첫 마디에 옆에는 풀레임이 써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다 숏네임이 써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악보를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게 아니라 중간 부분 펼쳐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숏네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악기의 풀레임 잉글리시 이태리 프렌치 젊은 버전을 보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악기의 숏네임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 기회에 어떤 방식으로 안 쓰던 표현들도 쓰게 되는가 가령 여러분 들으면 우리는 거의 피아노를 PF라고 씁니다. 피아노 포르테 그런데 PNO라고 쓰는 경우도 아 피아노를 의미하는구나 바이올린 같은 경우 거의 VN을 쓰지만 VLN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VA를 쓰면 비올라지만 VLA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경우를 더 많이 써요. 첼로는 한 번도 VL시라고 써본 적 없어요. 항상 VC라고 씁니다. 불어로 첼로 VLong 셀이에요. 그래서 불어버전을 배우면 왜 첼로인데 VC라고 쓰지?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컨트라베이스 부분을 보면 불어로 컨트라베이스가 컨트라베이스예요. 저문으로 컨트라베이스입니다. 이태리로도 컨트라베이스라고 써있죠. 더블 베이스란 말은 잘 안 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일반적인 것과 악보에 표기되어 있는 것들. 이런 차이점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으면 아마 이 총보도법 초반부에서 여러 악보들을 볼 텐데 그때마다 이 악기가 뭐지? 이 악기가 뭐지?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찍찍 가려놓고 빈 공간을 메꾸시오. 이런 문제를 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제가 보통 어떤 문제를 드리냐면 이명구시에서 출제됐던 문제들 거기에 이런 총고도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제가 만든 시험 문제 중에서 다음에 악 오케스트라 음악에 구성되는 악기의 이름을 쓰시오. 거기에는 불어 버전이 써있다거나 독일어 버전이 써있으면 거기에 사용된 악기를 이렇게 영어 버전으로 적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버전을 가장 중점으로 사용합니다. 이태리 버전을 19세기에는 중심어로 사용했다면 지금은 잉글리시가 대세니까 무조건 기본적으로 영어 버전을 사용하는 걸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고도법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 좀 더 넓은 영역을 다뤄보려고 해요. 클래식 오케스트라 음악도 실용음악도 락음악도 재즈음악도 그 다음에 지난 학기 때는 많이 다루진 못했지만 현대음악도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1년 전에도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해도 그때만큼 더 잘할 수 없겠다라는 영상은 그때 영상을 쓸 거고 올해는 그때 좀 아쉬웠던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새롭게 제작되는 영상들은 새롭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상들과 비교해서 한번씩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고 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올해 제가 걸어드리는 링크 외에도 저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지난 연도에 수업됐던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예습 복습을 해보시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달려주셔도 되고요. 가상 캠퍼스에 댓글을 주셔도 되고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수업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